안녕하세요 정진우 회원님과 김성희 선수와 우지호 선수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아 압도적으로 여기 앞에 팀이 이기지 않을까 하셨는데 아 우지호 선수와 김성희 선수요? 사심이 들어가 있는 그런가요? 아 사심은 아닙니다 아 진짜 객관적인 건가요? 네 아 객관적인 건가요? 객관적으로 어떤 방면에서 우지호, 김성희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 파워볼에서 아마 블랙팀? 블랙팀 아 그렇죠 블랙팀 근데 기술면에서 아마 여기 정진우 회원님이랑 변드릭 코치님이 이기지 않을까 하는 빅매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저러다가 힘이 다 풀네요 쌀떼게 움직이시죠 쌀떼게 움직이시죠 아赤 примерно 확실히 아카데미에서 레슨을 하시니까 경기력이 좋아지시는 거 같네요 역시 아이고 이게 진짜... 이게 나오거든요 이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벤조이 코치님은 운동 안 하시나 봐요 아, 그쵸, 그쵸, 네슨으로 돈벌는데 이제 빠져가지고 와, 초반에 이런말이죠, 왔다 갔다 린맛 네, 스메시가 코스가 좋아요 견드리보다 쎈거 같은데, 스메시가 아, 그래요? 견드리로만 들리는데, 봤을때 들리는데, 그냥 엄청 빠르네, 앞에서, 키도 크고, 이 압박감이 상대 입장에서 느껴질 것 같네요 자, 우지호 서브 드롭으로 만들고, 찬스 아, 같다 자, 6대4인가 봐, 6대4 자, 아하, 조금씩 걸어지는 모습 자, 블랙팀 과연 들었지? 블랙팀 블랙팀 그걸로 오고, 최악으로 하다가, 찬스를 만들어야 돼요 아, 만들면서 플레이 드리려고 하는게 아니라, 스트로 카드는 해서 찬스 만들어야 하는데, 띄우면 안되네 아, 찬스를 만들면서 플레이를 해라 조급하게 점을 달려가다가 실수하지 말고, 스트로랑하면서 찬스를 만들어라 먼저 내로 들어줘 우리 손이 날카로운 리시브로 득점 해주셨네요 자 변두리 리시브 미쳤네요 똑 떨어졌네요 높이 가다가 똑 떨어져서 득점하는 모습 오 좋네요 변두리 서비스 오 탄탄한 수비 오 좋네요 오 넬리 재미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넬리 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찬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수하면 약간 맥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결정적인 부분에서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절대 파트가 이제 다시 또 으쌰으쌰하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오 이렇게 또 파트너가 하나 해주면 되게 또 좋은 부분이죠 이제 네 파트너가 실수할 때 또 파트너가 또 이제 만회해주고 그렇죠 점수를 좁혀야 돼요 지고 있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점수 한 점 한 점씩 올라가야 되고 오 다시 자 맞죠 오 오 오 오 오 아 체조하나요 아직 몸이 안 풀린 모습 오 왔다 와 쫙! 오! 똥끗어! 어! 넘네 잘하는데 아 안 남았어요? 아 안 남았네요 아 기가 막힌 자빠지면서 되게 머덕게 슬슬하게 자랐는데 오늘 청소는 저걸로 다하네요 오늘 청소를 오! 날카노 코스! 어! 찬스전! 오! 들어오고 오! 아! 아! 요런 공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목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 팔로만 갔어요 팔로만 저렇게 하면 저요 손목만 가면 걸려요 아! 적당한 손목을 사용하는거죠? 아니면 아예 네트앞에 붙여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대구 다시 시작하는거죠 아! 지금 블랙팀이 따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점 연속 붙잡으면서 자 김성희 서비스 오! 와 좋아요 깜짝이야 오 우지혜 선수 오 우지혜 선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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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뭐 알아서 하겠죠 제꺼 아니라서 저 친구꺼여가지고 뭐 알아서 하겠죠 잘하고 있나요? 어 잘하고 있어요 오 네 잘하고 있어요 정진영 회원님이 더 잘하시는거 같아요 지금 잘하겠습니다 네! 더 잘하시는거 같아요 짜! 하하! 정겅을 찌봤자 청추러어람 청추러어람 자 자 여기서 이제 변두리가 하나 해줘야죠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그쵸 하나 파트너가 실수했을 때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와 받았어요 와 다시 실수했네요 아 어려운 거 받아줬는데 어려운 거 받긴 받았거든요 현재씬 Regierung 오 좋은 비법샷 와 이렇게 한 번씩 타이밍을 끊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왕득 조절 하면서 때리다가 1번 놔주고 그래야 상대방이 흔들릴 수가 있죠 오우 루지호 선수 커트가 아아 아!! 좋네요 네 좋네요 아 근데 저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올려주느냐, 이렇게 커트를 시도하느냐 와 깔끔한 불씨 저도 잘 맞네요 블랙팀 역시 옷도 깔맞춤을 입어가지고 강해보이네요 확실히 검정색을 입으면 강해보이는 그릇도 있잖아요 검정색을 입으면 변두리 이 위기를 어떻게 벌어낼지 좋은 헤어핀 방금같으면 앞에서 잡기 어려운 건데 잘 잡네요 아직 20대의 피식컬을 가지고 있는 20대 끝자라 끝자라 역시 나이스 나이스 수비 와 스매시가 엄청 센데 아 화이팅 화이팅 자 1 3 2 9 2 나이스 3 2 3 4 5 5 5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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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내 손자니 아 잠시만요 깜짝 놀랐네요 재미를 위해서 아 역시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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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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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5 5 5 5 5 5 6 6 5 6 6 6 7 7 7 8 8 9 9 10 10 10 10 10 그elu 10 11 15 12 15 16 13 17 와우 와 이 수비가 와우 와우 와 좋아하네 이거 이제 인트로에 쓰면 돼요 이거 베스트 레디 나왔거든요 방금 변두리의 결정타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끝까지 받아야 되는 모습이었어요 와우 진짜 오우 와우 와우 20대 한 대가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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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한 대가 왔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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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현 선수 갑자기 또 올라갔죠 경기력이 갑자기 또 오우 자 몰이 틀렸나봐요 이제 적응이 됐나봐요 자 변두리 어떻게 이겨냈지 오우 좋은 리식을 와우 이상한 코트 와우 이상한 코트 자 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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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이 미끄러워서 위치를 못 잡았죠 효과의 어 바른나봐요 애기 꿈 움직임 나는 오우bles comes 힘 동 네? 이제 힘들어요 내가 이벤트 경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4명 다 진지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벤트 경기 아직 여유가 있어요 우와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너무 귀여워 심장에 아플려 그러고 심쿵 좋은 서비스로 득점하는 변두리 자, 달았죠? 연타 스매스 득점하는 모습이고요 자, 코치님은 지금 SNS를 하시는데 지금 바쁘시거든요 역시 해설 중에 SNS가 꿀맛이죠 우주선수 엄청난 스매시 셔틀콕 터지는 줄 알았어요 자, 끝났습니다 변두리와 정진우 선수가 이겼군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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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좋은 선생이 있으니까 좋은 회원 분이 있겠네요 좋은 선생이 있어요 좋은 회원 분이 있겠네요 근데 기대가 있다 선수가 만들어준다 좋은 코트가 있어야 좋은 스매시가 있다 와... 좋네요 와...